해캑우zeniu 안녕하세요 comic-changing excited hero 4. 마지막 회입니다 네, 우리 저희가 뭘 하죠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천사임을 증명해보신데요 한번 지켜봐 주시죠 천상에서! 지상으로! 천상에서 지상으로! 아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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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게임은 숨바닥 밀치기입니다 네 자 한번 갈까요? 네 오.. 잠시만요.. 시작! 아.. 오.. 오.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.. 하나 둘 셋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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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.. 갈게요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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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한테 지출이야 정말 네 자 다음.. 다음 게임 오.. 오.. 너무너무너무.. 아.. 꺾지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아 오빠 아 너무 약한데요 생각보다 네 안 됐었는데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또 또 왜 이렇게 왜 긴장이 돼 항상 아니 알겠어 시이이이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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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지금 이제 이 싸움이 걱정됩니다 왜냐면 사실 이담이가 항상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하하 하하 오.. 되게 셀 것 같은데 느낌이 와.. 불안한데요? 안돼 하하하하 아 pict 그러다 rpm 눈을rá 하하하하 좋지 깜찍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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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ínea flash 공경은 또 내가 이길 수 있어 시작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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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왜 이렇게 새 자전거 맨날 타고 다니는데 왜이렇게 너무 아팠네 찍지마요 2월 14일이 아니라고요? 뭐지 알겠어요? 무슨 날이야? 설날 추석이야? 너무 잘생겼어요 박상실에 인기가 없었던 사람 발렌티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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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몰랐어 진짜로? 나 진짜 몰랐어 왜 몰랐어? 그럼 조금씩 음... 그치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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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? 얘가 달려가고 있어요 장거로 차라리야? 응 이름이 설마 너 지금 설마 들고 설마 프레스코스인가? 맞아 왜 프레스코야 이게? 프레스코스에서 니을이 달려 나가고 있어 아 아 씨 아니 뭐야 한 번에 맞췄네 한 번에 맞췄어 이게 낙다무? 아 이게 넘버려 보인다고? 사라진 천재들의 역사 사라진 천재들의 역사 너무 심한데? 가슴이 뛴다 가슴이 안 뛰고 있었잖아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했잖아 이렇게 뛰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천사 천사는 있어 잘 해볼게요 잘 쳐줄게 자나무 뒤에 이건 맞추네 그래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더 더 아무거나 말해 사라진 천재들의 역사 아 진짜? 왜? 천재 천재들 지하철역 역사 몰라? 빨간색이었는데? 아니야 흰색이었어 오 빛 차 아니에요 아 커피믹스 정답입니다 아 진짜 보인다 대박이다 아 매직 새 새였는데 아 핸드크림 정답 정답입니다 빛빛이 있으니까 보이네 위에가 불빛이 없어 아니라고 아 칠첩 과자 아 되게 빠르다 이거만 내가 이렇게 동체실이 안좋았나 지금 먼저요? 네 아 젤리 하리보 정답입니다 아 너무 어려워 물건이 아 아 뭐 이거 왜 그런거 같은데 타라톤사의 MD MD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배치 매그너인가? 매 뭔데? 그게 뭐야? 매그너 ㄹ ㄹ ㄹ ㄹ 마그넴? 마그넴? 마그나 마그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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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야? 마그넷이 뭐예요? 과자? 아 그걸 마그넷이라 해서 대박이다 우와 이게 우와 이런게 이런걸 해요? 사도 드려요? 나 줘요 내가 봐줬는데 내가 봐줬는데 나 그런데 그리고 싶어 그런데 그리기 싫어 내가 그린 천사그림 그건 조금 맘에 들어 그림은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런거예요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는데 어떠셨어요? 재밌으셨어요? 어 네 이렇게 하고나서 전 천사가 아닌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아 네 저는 천사인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뮤지컬 타락천사 천사에 관하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네 1월 30일까지 드림하트센터 3관에서 하고 있으니깐요 마지막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럼 우린 아 만관부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이만 가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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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